현장 사관들, 우려는 거 모르게 했지? 네, 조용히 둘러보시겠다고 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. 잘했네. 인사는 너 본부장 취임하고 나서 그때 정식으로 해. 오늘은 현장 상황만 살펴보고. 네, 알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시죠. 야, 이거 빨빨빨리 해. 바꿔. 빨빨리 올려. 아, 조심해. 사람 치지 말고. 네, 죄송합니다. 아, 이 사람이 진짜 이게... 이게 뭐야 이거 이거? 어, 퍼내놓은 거 보니까 가닥 쏟냐고 다 마셔놔. 죄송합니다. 젊은 게 뭐 이래 이거 이거? 이게 뭐야 이거? 이를 두고 하는 거 아냐? 아, 죄송합니다. 빨리 담아 이거. 네, 죄송합니다. 사람이 뭐 이래 이거? 아, 참 죄송합니다. 손수님 괜찮으세요? 일은 거 잘해야 될지 좀 하지. 이 분 누구신 줄 알고. 안녕하세요. 소장님, 저 이제 본부장 아니라고 했잖아요. 괜찮습니다. 제가 일이 서툴려서 죄송합니다. 근데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?